3연 복권 후에 지난 1년여간 대구 달성군의 사죄에 머물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외부 외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민지숙 기자 대구 동화사를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 깜짝 공개된 일정이었습니다 10시 반쯤에 대구 동화사를 찾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에 화사한 흰색 복장 또 진주 목걸이로 멋을 낸 모습이었습니다 친분이 있는 의현 큰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치적인 발언은 박 전 대통령 따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덕담 중에서 박 전희 전 대통령 업적을 기리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밝게 웃으면서 손뼉을 치는 모습은 보였는데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 한 게 없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비선이 있다 이런 정치적인 대화로 화제가 넘어가자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때 건강이상설 이런 얘기도 돌았던데 지금 화면 보니까 건강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올해 72회의 나이인데요 외부 공개 행보가 없어서 치매가 온 게 아니냐 건강이상설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처음에 유튜버들이 퍼나라는 이야기와 대응을 안 했는데 보도가 점차 커지면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 보행도 어렵다 전부 가짜뉴스고요 처음에 건강이 좀 안 좋으셨는데 지금 많이 회복되셔서 외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종종 외출도 하셨고 또 여러분을 만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치를 같이 하셨던 분들도 만나셨고 청와대 계실 때 대통령 모셨던 참모들도 만나셨고 강요들도 만나셨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가까운 근교도 다녀오셨고요 제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건강이상설을 의식한 듯 더 꼿꼿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내에서 이동할 때 계단에서 여러 차례 발을 헛디디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 앞을 잘 안 보면 잘 넘어진다 이렇게 짧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수 위원장 오늘 외출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치권 언어 소위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는데 여의도 문법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숨쉬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려면 애초에 대구 달서로 간 거부터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사는 간 거고 근처에 있는 절에 간 거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게다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행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? 과거에 우리 지난해 대구 시장 경선 과정에서 측근이 유영하 변호사 지지 선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개적으로 나와서 활동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누가 봐도 정치적 행보를 했다고 볼 여지가 그 당시에는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오랜만에 그냥 바깥에 나오셨다 이 정도의 의미로 저는 새기고 있고요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자, 민지수 기자 우리 첫 외출은 포착이 됐고 혹시 이후에 또 일정들이 좀 있나요? 네, 유영하 변호사가 앞서 전했는데요 조만간에 새 지도부 국민의힘 김기엄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,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만에 모처럼의 외출 정치적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 있을 행보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